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완주 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완주 지역의 한 사회단체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은 전적으로 완주 군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여론 몰이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주현 기자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추진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2026년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연도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민선 8기 전주시. 완주 지역 13개 읍면 주민 600명으로 꾸려진 완주군 애향운동본부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이 같은 구상을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선 3차례의 통합 무산 사례에서 봤듯이 통합 여부는 전적으로 완주 군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데 완주군과의 협의는 물론 의사 타진도 없었다는 겁니다. 군민 스스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10만 완주 군민의 마음을 움직이는커녕 군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만 줄 뿐이며 통합에 대한 심각한 반감과 저항심만 키우게 될 것이다. 초선인 유희태 완주군수도 경제,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은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행정통합은 그 다음 문제라며 통합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우 시장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완주, 전주 통합이 시급하고 우리 전주 발전, 전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1997년 이후 20년 넘도록 논쟁이 된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에도 찬반 갈등만 나을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